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아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스마트폰 매장이에요 그런데 윈도우 10으로 사용하시는데 계속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나오신데요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셔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고요 저희가 볼 때는 단순히 그냥 윈도우 손상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중요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고 하셔서 바로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바이어스로 넘어갔는데 사양은 쓸만해요 붙인 순서만 바꾸고 이제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이외에도 한글, 오피스까지 설치를 해 드렸어요 인터넷도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드라이버는 이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매장이다 보니까 복합키를 2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2대 모두 HP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해당 기종의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했고요 자동으로 설치되는 기종도 있긴 한데 우선은 유틸리티가 쓰시려면 설치하는 게 좋겠죠 바로 이렇게 테스트 인쇄만 해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외에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